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에도 기본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배우려면 가나다라마바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 일본어를 배우려면 아이유에오, 가키쿠케코 같은 히라가나를 알아야 합니다 이 기본을 모르면 나중에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수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려면 산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산수 중에 우리가 초중학교 때 외우는 구구단이 있습니다 이 구구단은 모든 문제의 기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기본을 알면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일지 모르지만 기본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아는 기본 자세예요 이 순종을 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었으실 때에 기본 자세를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신앙의 기본인 순종의 훈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신앙의 기본인 순종의 훈련을 받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큰 축복을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로 계획하십니다 그 전에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없이 순종하려고 하면 그것이 복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으므로 몸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거룩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러한 순종의 믿음이 바로 삼손에게까지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에게서 이런 순종의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삼손은 한례받지 않은 불레셋 여자를 향해서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삼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삼손은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삼손은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순종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별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과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거룩한 삶 분별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아미시타운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미시라는 것은 기독교의 하나의 교파 중에 하나인데요 그들은 오염된 세상에서 살기 싫어서 한 마을을 이루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떠나서 믿는 사람들끼리 한 마을에 살아요 드넓은 초원에서 농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문명을 거부하고 스스로 필요한 물건을 해결하면서 살아갑니다 자동차를 타지 않고 이 시대에도 마차를 타면서 살아갑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들만의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시킵니다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성경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생활에 필요한 집 짓기, 농사, 옷 만드는 것 이런 것을 가르쳐요 이렇게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별된 삶일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순종을 하고 말씀을 지키는 그 기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순종을 하고 말씀을 지키는 그 기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도 이 기본이라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구별된 삶이 없고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도구로 쓰시려고 해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별된 삶이 없고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더라도 세상의 뜻, 세상의 도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일본에 오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였어요 그것은 스카바스 선교사님의 가정의 물질을 지원하고 돕는 것을 저는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선교사님의 가정에 여러 가지 부실적인 의미에서支援하고助ける 이것이 제 계획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가기 싫으니까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의 뜻이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푸뉴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레비인으로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들여져야 했어요 제 뜻대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고민하고 힘든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지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별된 순종의 삶을 사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비기 2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비기 22章을 보면 이런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삼으라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는지를 내가 생각해 본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느 정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사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의 기본을 그렇게 행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거룩하고 그리고 구별된 삶의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